Q. 이승대 선수는 프로까지 경험을 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Q. 이승대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Q. 강승철 선수로. Q. 대쉬런 팀은 반면에 선수를 플레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Q. 선수 출신이라고 보여지는 안익은 이름은 없네요. Q. 네피니언 선수가 접착했습니다. Q. 대쉬 선수는 하드웨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Q. 대쉬 선수들은 양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Q. 원지신 선수는? SNS에 하이라이트 필름이 돌아다닐 정도로 주목립에서 5대5 농구에서는 센세이션한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해줄지 기대가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흰색 유니폼이 대쉬 선수들이고요 선수들이 비슷한 유니폼을 많이 입고 있네요 그렇죠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선수들이 비슷한 곳에서 유니폼을 맞추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없나 보네요 유니폼에서 꽤 많긴 많거든요 유용한 디자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곽에서 두 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없이도 돌아서면서 첫 번째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의 우위를 이용한 포스터비였고요 천하나운드 점프를 성공시켰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 돌려보십니다 에너스피 안쪽 박어두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강민우 및 맞고 나오고 방승철 방승철도 좋죠 듬직하네요 원지승 짧았습니다 원지 선수는 저런 좀 슈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 외곽 쪽에서 다시 한번 원지승 바깥쪽 빼줬습니다 방승철 짧았고요 다시 한번 방승철 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 휘쓸이 울렸습니다 네 방승철 선수 분도 선수 출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깨가 탄탄하죠 주먹이 운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오늘 유머를 꽤 장착하고 오셨는데 왜냐면 오늘 또 김수석 해설이 오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씨가 성공시켰고요 다시 포스터비 시작을 하고 있죠 올라섰고 가죠 추노석 밀고 들어갑니다 시클나게 원지승 선수가 자그만한 신장에도 밀리지 않고 네 방승철에게 블락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멋진 블락샷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준 선수가 높게 뛰어오르면서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원지승 자 지금 방승철에게 시원한 블락 시원한 블락 색조 블락을 시원한 블락 오 저 뭐 큰 동체도 좋은 스피드를 갖고 있고요 네 득점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양팀도 직전에 시동을 걸죠 원지승 원지승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신 2득점 다시 한 번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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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점점 없습니다 빠르게 김기석인데 백차 성공 다른 이야기를 할 테도 없이 그렇죠 점수를 계속 죽어오고 있습니다 아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원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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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매각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앞선 3점슛 컨테스트에서도 별로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오늘 습관이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지만 수비 능력이나 패스트 능력은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지승 선수가 강민우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통과 젤의 대결이죠 일단 뭐 공부는 심장이 아닌 심장으로 간다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대신 선수들은 세 선수들은 약간 하드웨어가 좋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잘 경기 풀어하고 있고요 네 스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장은 심장이나 하드웨어는 좀 딸리지만 분명히 강민우 네 좋은으로 나쁘 흐름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우가 레이어로 다시 직접 올려놨고요 네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승철 강승철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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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을 주고 받는 분명히 빠릅니다 이 두 팀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가 돼야 파울이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바롤이 어쨌든 5대1든 33든 어떤 실린더를 빼고 팔로 컨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엄격하게 로우 적용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잘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외곽 쪽에서 두 점 깨끗하게 선곡 중입니다. 강민우 선수는 상당히 좋은 슛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김기석 골파, 레이저. 자신이 진짜 올라가 봤습니다. 김기석 선수였습니다. 팝쪽으로. 정면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진 선수들이 외곽 슛을 많이. 엘리오 패스. 다시 한 번 외곽 슛으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진 선수가 스틸을 성공을 해냈는데요. 득점이 안되네요. 어쨌든 지금 원진 선수가 분명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장민우에게 사과해서 자유롭고 엘리오 스틸이 리마. 바지가 벗겨져서요. 재민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공부들을 꽉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되게 앞번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3대3 농구 같은 경우에는 원진 선수 같은 선수가 그렇게 크게. 원진 선수에. 크게 비술을 볼 수 없긴 한데. 어떤 자신의 어떤 스피드. 그리고 어떤 스틸에 대한 셀스. 이런 것으로 자신의 하드웨어적인 어떤 열쇠를. 극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았죠. 원진 선수가 S1 끝까지 얻어냈습니다. 팔을 쳤고요. 깨끗하게. 2점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원진 선수의 외곽 슛에 힘입어서. 8대2 2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팔이 까졌죠. 네. 억울하다는 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진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또 원진 선수였고요. 대체 덕지들은 사실 약이 올랐어요. 원진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약이 올랐어요. 계속 공원에서 트릴 당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어떤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흐름을 빼앗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진 선수. 추가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 붙고 있는 에너스킨. 페인트죠. 포스트 플레잉 돌아서면서.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어쨌든 대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너스킨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적인 플레이. 좀 패스 어떤 개인기보다는. 패스버그 좀 살려서. 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리버도 따내고 있습니다. 에너스킨. 원지승. 이득점. 원지승 깔끔합니다. 아직 구운의 목적만 되는 에너스. 원지승 선수가 초반에는. 조금 외곽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기에 몰입이 되나 보면. 집중력이 잘해서도 올라오고요. 그중에 원지승 선수가. 가장 빨리 집중력을 끌어올린 것 같아 보입니다. 2대9.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오른쪽 파고들었습니다. 10대9. 역전. 에너스킨이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단점 앞서나고 있습니다. 네. 미들레인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었는데요. 그렇죠. 네. 외곽적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원지승.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시가 나면 이렇게 던져줘야죠. 네. 리바운드. 껄밑에서. 네. 득점 성공. 지금도 껄밑에서 이승배 선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예. 쓸바일 수 있는 파울을 불리지 않죠.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올라가는 것 중에서. 올라가는 것 중에서 파울을 얻어내겠습니다. 에너스키. 어쨌든 에너스키는 이승배 선수가 포함되다 보면. 네.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그 파워적인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예. 대시가 잘 공략을 해내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승배 선수의 뒷모습이 나왔는데. 탁 타는 뒷모습. 그렇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시의 고원찬. 방승철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시의 자유팀 성공시킵니다. 세포드리오가 자유팀으로 성공. 천호선수의 자유팀 성공이 있었고요. 노르페스 골 밑. 들어갔습니다. 네. 에너스키는 이승. 네. 이 득점 역을 이승에게. 원지승 선수가 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외곽 쪽으로 대시. 자신이 직접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만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원지승. 비하인드 백 드리블. 차량 드리블. 공을 당기나요. 선수들 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격렬하죠. 원지승 선수가 자신이 그런 자신의 심장의 차이를. 적극성과 센스로서 극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좋은 센스를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무게중심이 낮은 선수들이. 드리블에서는 2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분 8초가 남은. 에너스키 공격. 에너스키. 네. 인기적인. 에너스키. 들어가면서. 맞아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 끊어내고 있는 에너스키. 지금 경기역에서 접전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에너스키는. 세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앞서는 것 같고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지컬이 좋긴 하지만. 어떤 에너스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압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prec. 초 work. uno격적으로 그 연산 Hem inici 인기까지 개발한 승부가 조금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랩의 이런 건. 양식 선수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에너스킨, 대신. 13 대 12 에너스킨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손 남 아빠의 모습도 보여. 저도 요새 조카가 생겨서 그런지 아, 그렇습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들 보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중은 아름다운을 보니 이제 자녀분께서 농구한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뭐 제가 하늘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먼저 보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딸 수가 없어서. 잠깐 반고를 해드리자면. 저희 김우석에서 굉장히 남성답고 대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네. 지금 좋은 시트였죠. 화제 좀 들려야겠습니다. 저 형제 2대2 플레이였고요. 선수간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승철. 외곽 쪽에서 높게 튀어오는 거. 잡아냈습니다. 이승배. 내줬었는데요. 플락 성공시키고 있는 엄정현. 다시 한번 내놓은 스케임. 굿백. 김기석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죠. 1분 50초가 남아있는 양 팀의 경우. 13 대 13 팽팽합니다. 좋았는데. 김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탄력이나 블락씨 감각이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김기석의 자유투. 김기석 원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3바리3에서 필드골도 한 점이고. 자유투도 한 점이기 때문에. 골은 대시불로 넘어갑니다. 오레오더였으면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시잖아요. 원진승 선수가 강력하게 볼터치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시 공격. 다시 한번 공격 리반도 따냈었는데요. 대시 선수들이 어쨌든 높이는 있는데. 마지막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게임이 접전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대시. 주고받았습니다. 천호성. 외곽 성공시키면서 15 대 13. 두 점 앞서나갔습니다. 원진승. 골 밑.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계속되는.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죠. 공격 리바운드 세 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확인을 해보죠. 천호성. 3점 주셨고요. 외곽 2점. 이번에는. 공격 리바운드에선 득점이 상립이 안됐다는 판단이죠. 지금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컨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슈팅 동작에서 팔을 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파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농구의 격렬함이나 농구의 격렬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5대5 농구랑은 다른 정책인데요. 재미를 좀 더 더해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승철 선수가 강승철 선수들이 파울을 많이 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파울 각각 4개와 3개입니다. 적은 숫자죠. 강승철 공격 에너스피 지금 원진승 선수가 팀을 잘 이끌고는 있지만, 사실 3대급 농구는 한 평균 시장이 포지션으로 치면 3번 포지션이죠. 3번 포지션 선수들 중에 슛을 잘 던지고, 페네티션에 강하고, 리바운드에 참여를 잘하는 선수들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팀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세레비아라는 팀이 하고 있거든요. 농구로 치면 미국이 거의 1등을 한다고 봐야하지만, 세레비아가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의 구성의 몇매를 보면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잘 던지고, 잘 뛰고, 리바운드에 참여를 잘하고, 사실 패스워크는 그렇게 크게 3x3 농구에서는 패스워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에 같이 참여하고, 슛을 잘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프보다는 돌파에 능한 그런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선수들이 참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 정도의 그런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대시 선수들이고요. 만약에 제일 좋다고 하면 스트레치4라고 하는 신장은 좀 있지만, 3점씩 던지고,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들 구성이면 더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한 팀을 좀 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 에너스피네. 카운트가, 카운트가 되면서 네. 5x15, 국점 상황입니다. 4. 30초. 39초가 남아있는 양식입니다. 5. 5. 5. 5. 5. 5. 5. 5. 5. 20대 시도. 29초 남았습니다. 김기성. 올라가는 자아가 돌아가다보는데요.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지금 아까 패스토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같이 아주 간단한 패스들. 마지막에 A 패스가 될 수 있는 패스들은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지금도 공간이 잘 만들어졌죠. 백합 찬스를 살리셨던. 김기성. 정보 증거승부가 되고 있죠. 천호성. 오버이디 패스. 골 및. 일락 성공시키고 있는 애너스케이드. 합격으로 원지승. 샥클락과 게임클락. 4초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초. 1초. 공격 리반도 따라냈습니다. 원지승. 노카운트. 노카운트. 게임클락이. 굴린 이후에 원지승 선수의 외곽이 있었습니다. 1초 정도만 빨리 던졌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크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시죠. 게임클락. 0초가 됐고요. 아까 페이크를 쓴 다음에 바로 슈팅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하하하하. 하지만 어쨌든 애너스케이드는 원지승으로 시작해서 원지승으로. 그렇죠. 김기석 선수가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원지승 선수가 내외각에서. 외곽에서 슈팅을 많이 만들어주고. 스틸을 하면서 수교를 공헌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갔고. 결국에는 약간 열쇠가 예상되리라는 승부에서. 결국에 승부로 연장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면에 좀. 대쉬팀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마지막에 7번 선수가. 골밑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파울콜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자기 플레이를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파울콜에 신경을 쓰면서. 메이드를 못했죠. 그 부분이 좀. 결국에 연장전으로 넘어가는 아쉬움과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연장전인데. 그대로 골든골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골든골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에갓 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률높은 공격을 펼쳐주는 것이. 그렇죠. 연장전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골든골이라고 하면. 골밑에서 강점이 있는 대쉬팀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어쨌든 에너스킨 팀은 수비력이 좋거든요. 공을 커트하는 능력이 어쨌든. 행운이 가득한 장면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에너스킨은 일단 첫 번째 공격. 원지승 선수가 정말 악바리같이. 먼 거리 석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셔클락에 쫓겨서 던져봤었던 대쉬였고요. 외곽 쪽에서 천호성. 일단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선수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원지승. 원지승 게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에너스킨 최종 실리에 이르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자 해지라고나 하는 거 같습니다. 대쉬팀은 좀 아쉽게 됐어요.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지승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에너스킨이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이제 DSB와 서명 ENC. 그렇죠. 예. DSB와 서명 ENC라는 팀이죠. ENC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DSB와 서명 ENC의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세대학교 실내체권입니다. 원지세대학교 실내체권입니다. 차감이 중요합니다. 원지세대학교 실내체권입니다. 각점을 가지고 tipo이라고 할 victims와 вроде 신성을 겨드립니다. 관련된 유명을 원해하기가 Hotate- we love and cut off Before we move. ^^ 원지세대학교 실내체권입니다. 개선 Grand Cup의 개념을 공간에 세대에 써도 zrobićировать 새로운езWelcome입니다. Let's Take out. act about 100% 상 temaki. 그 선수의 부분을 종환해 methneypetence 모두 mild Podeое 1초정도가 빨리 던졌었더라구요. 페이크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시죠. 게임 플랫 0초가 됐구요. 아까 페이크를 쓴 다음에 바로 슈팅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탑쪽에서 원지승! 원지승 게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사 해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시팀은 좀 아쉽게 됐어요.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예상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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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